아 진짜 어딜 가야되지 크.. 씨.. 발.. 사망아.. 왜? 야.. 하핳.. 뭐야 아미세들어? 1통 1통 툴고툴고 다니지 아니지 돌았나봐 여보세요 사망님 진짜 싫어하는 사람 많아 사망아 주위에 아니 잠깐만 의도치 않게 트는거야 뭐야 아 아까부터 계속 틀어놓고 다닌다 내가 틀어놓고 아 진짜 특이해 진짜 특이해 아 죽는.. 아 미치겠네 진짜로 아.. 아 미치겠네 아..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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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진짜.. 그래서.. 내 방송에서 사망이가 별명 얻었잖아 뭐 범불만 그게 뭐야 범불비가 그거잖아 라디오 틀고 말하잖아 제가 저걸로 말하거든요 진짜 특이해 진짜 특이해 지역의 거의 특산물이야 사망에는 진짜 비방용이야 비방용 산에 라디오 뜨고 산에 가는 아저씨 같애 아 뭔지 알 것 같다 진짜 허리에 라디오 한 개 들고 아 나도 막 그런 아저씨 되게 많이 본데 저도 산책을 많이 해서 허리에 라디오 한 개 딱 차고 이어폰도 아니고 그냥 틀어 놓고 맞아 맞아 그 산에 가본 진짜 많아 하하하하 존나 특이한데 존나 열심히 해 일은 개 열심히 해 사망이 요즘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 사망이 어 일은 진짜 열심히 해 일은 사망이 요즘 진짜 노슬복 아니야 요즘 엄청난거 같애 그리운 그렇고 살았다 뭐 아무